안녕하세요 하하 키토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구요 저는 하하 동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준하 왜 이렇게 커 오늘은 최강베이를 찾아라 제 몇 탄이었나요? 베이빌레드 최강베이를 찾아라 제 6탄? 6탄! 6탄? 아 6탄이 진리언제우스 인피니티브 웨이트 진리언제우스는 스태미너형 베이입니다 진리언제우스 레이어는 원심력에 따라 메탈볼이 움직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친구의 강점은 스피니피니쉬에 강하다고 하니까요 스피니피니쉬 우리 끈끈끈베이 있잖아 끈끈베이 아 먼저 상대요 어머니 자 끈끈베이와 함께 누가 더 오래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큐 아이고 크크크크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로 누가 강한지 베이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? 카드를 사용했을때는 스테미너의 최강자 스테미너의 최강자 라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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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징이 이제 흔들려 라이징 라이징이 이제 흔들려 버티고 있는데 너 스테미너의 최강자 야 아직도 놀고있어 쟤 자 첫번째로 배틀에 볼 베이는 라이징 라그나 로크 스테미너가 둘다 그냥 어 나 중련이야 어 라이징 라그나 놓고 그럼 그냥 성점했어 자 스테이 피니쉬 스테미너 스테미너 오 슈 오 슈 스팸 패벤 스팸 패벤 스팸 패벤 이거 판정 어떻게 해야해 아 이거 둘다 애매하게 스팸 패벤 버스트 빌리지 이거 4천왕이 쓰는 베이인데 자 두번째 베이는 빅토리 파이팅 3 2 1 아 이렇게 카운터 못 치면 하기 위험한데 야 이거 진리언제였어 이거 뭐야 이거 허당베이야 자 세번째 베이는 3 2 1 напű빛 이 인기지 도 chased다 내가 스테미 Together 그는 3편 시시 소감 3 2 5 5 6 아빠 숙성을 가능했다 얘 원래 일어났어 아 스킬 피니쉬 자 네번째 메인은 에스파이 버스 3 2 5 5 6 잠시만요 여기 움직임이 오 괜찮아 괜찮아 얘도 스팸 피니쉬 솔직히 같이 돼 야 아닌데 야 버스트 나고 아니야 아 너무 욕심내지 마 3 2 1 버스트 어 너무 쎄 아 아 버스트 인정? 이건 인정 야 이름은 제우스가 들어가는데 자 다음 다섯번째 메인은 게르베우스 센트럴 디펜스 3 2 1 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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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됐다 게르베우스 성격 헤르베우스 무라마냐 설마 제일 약한 메인은 헤르베우스 허당 메인이에요 이거 허당! 허당이네 자 다음 여섯번째 메인은 모든 센스를 갈수록 드립! 오이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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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뒤에 있어! 카운터 어디 보여? 카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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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어! 지금 위에 스테면 한 3칸 정도 다 씁니다 이게 4칸? 오! 오이쉬이 선방하고있어! 야! 야! 이제 스팸 피니쉬! 오! 오! 피하고있어! 피하고있어! 1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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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칸! 2칸! 야! 이제 스팸 피니쉬를 오이쉬! 해야겠다! 4칸! 1칸! 자! 다음 일곱번째 배인은 외핀! 위! 에프 distrib! 3! 2! 1! 오이쉬! 오이쉬! 오버피니쉬! 자! 오버피니쉬! 오우! 오! 오! 어니! 한편은 진. 그 순환 전. 3, 2, 1! 쇼! 아! 안돼! 아이고 이거 어떻게. 맨끌에 박수! 상탱이네. 아! 아! 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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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야! 이거 돌고있어! 이겼다! 준비했지! 아니야!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! 아니 얘 돌고 있었는데! 아니 어떻게 드라이버 혼자만 그렇게 열심히 돌고 있는 거야? 자 다음 배이는! 자 4대 천왕 베이 붙었어! 과연? 4대 천왕 베이 대 4대 천왕 왜이래? 나 그 생각 때문에 힘 빠졌어! 힘 갑자기 빠져받는데 망했어 파이피가 이렇게 가면은 유리한데 다시 posição vez Hat 었다 워싱 정말 짜증나 야 이름만 질련되어 쓰고 허당베이 별명 허당베이 자 다음 베이는 스피고스프레스 퓨전 3 2 1 자 다음 베이는 카이도 케르베로스 지난 시간에 사기베이라는 별명을 지어 지었죠 3 2 1 진짜 세게 스태미나는 확실히 지겨질 수가 세긴 세다 3 3 스피핑이 싫어 스피핑이 싫어 2007 5 크림 축하를 스피핑이 싫어 이번에도 스피핑이 싫어 스피핑이 싫어 스피핑이 싫어 좋은 베이할때는 쎄고 약한 베이할때는 약한거였어 자 마지막으로 금지 베이로 지정이 된 베스트 사이즈 오버 액세스 3 2 1 다 맞았다 코스 시켜버려 코스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를 모여라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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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베스트 사이즈 탱크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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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우스는 끄덕이 없네 지금 카운터 카운터 이번에도 스크빌이 시예요 혹시? 부숴버려 부숴버려 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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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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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